We got so much love 서로 안의 꽃 피어나 서로 안의 꽃 피어나 귀신의 집 가는 거지? 다 같이 갈 수 있지 않아? 다 같이 가자! 진짜 알코올 냄새 나고 힐트 혀 타고 군대 가면 좀 돌아다니고 미루? 미루라서 혼자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무서워 울었나요? 울어 울어 울는 듯이야? 재밌겠다 진짜 잠시만, 진짜 안 될 것 같아 재밌겠다 잠시만, 너 가운데 있을게 나 진짜 잘했어 나 왜 이렇게 괜찮지? 왜 괜찮아졌지? 이런 게? 사람이 제일 무서워 가요? 사람이잖아 감독님 먼저 가세요 감독님 가셔야 저희를 찍으시죠 앞에서 찍으셔야죠 앞에서 찍으셔야죠 앞에서 찍으셔야죠 앞에서 찍으셔야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진짜로? 감독님 먼저 가세요 진짜로? 빨리 가세요 진짜로?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가자 가자 천착구 가자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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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지 마 진짜 진짜 나 진짜 못해 여기 기다리는 여기 시작이 아니야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데 미쳤나 봐 아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 진짜? 진짜 시작이 아니야?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원래 진짜 안 될 것 같아 진짜 안 될 것 같아 어디 갔어? 빨리 와 여기 아직 아니야 그래 시작 아니야 여기에 뭐가 나오고 나서 너무 가능하다 진짜 정말 웃겼다 대박 선생님 여러분 나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포기하려는 거야 포기해야 돼 아니, 매니저님이랑 같이 가 아니, 무서우면 뒤엘을 봐 무서운 뒤엘 매니저님 어디 가요? 아니, 같이 잡고 있어줘 그러면 내가 가지는 테니까 아, 진짜 안 되고 가는데 아, 진짜 안 되고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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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다 같이 가면 안 돼요? 꼭 밤이 따로따로 가야 돼요? 같이 가요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있게 나올 것 같아요 매니저님까지만 저희한테 주세요 너무 무서운데 안 될 것 같아서 진짜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아, 갑자기 저거 아, 갑자기 저거 스트레스, 스트레스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해버릴 수 없어 어, 진짜 어, 가야 된대 가야 된대 안돼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누가 아, 진짜 안 되겠어 아, 진짜 안 되겠어 아, 진짜 안 되겠어 아, 진짜 안 되겠어 뭔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아, 뭔가 난 이 영상부터 나갈 거 같아, 뭔가 아, 그러니까 아, 나 안 돼지면 안 돼? 아, 진짜 안 돼요 다 났어, 휴리 아, 진짜 안 돼요 다 났어, 휴리 문이 다 났어 문이 다 났어 아, 진짜 추석 아니, 도전이 무서워 진짜 추석 철말했어 진짜 안 돼요 아, 진짜 미쳤나 봐 아, 진짜 미쳤나 봐 2번째 2번째 3번째 3번째 왜? 왜? 진짜 못 가고 아무리 없어? 잘 안 될 것 같아 왜 못 해야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자! 빨리 가자고 너무 무거워 나 껴줘 나 껴줘 우리 안쪽에 안아주면 안 돼? 나 껴줘 이게 껴줘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러면 나만 보이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언니 생일이니까 단점이 오면 됐어! 단점이 오면 됐어! 단점이 오면 됐어 사과장 사과장 아이스테리오 사과장 아이스테리오 나 껴줘 아 진짜 어서 마지대코 왈! 마지대코 왈! 마지대코 왈!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소리만 소리만 일단 나 한 번 보겠어 사야? 괜찮아 내가 데려갈게 아 진짜 어서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 하나 더 안 무서워 잠시만 여기 인형 있어요 인형 진짜! 인형 인형 갈게요 조심하세요 계단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제발 나도 떨어지지 말아줘 나도 나도 떨어지지마 저요 아니 이렇게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어? 제발 제발 아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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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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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포인트!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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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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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뭐가 뭐가 누가 있다 뭐가 있을 거 같아 누가 진짜 아 제발 제발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올려 빨리 와 빨리 와 엄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디야 x2 빨리 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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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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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 빨리 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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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진짜 다시 말 일단 여기서 여기서 좀 쉬자 이렇게 하면 같이 못가 잠시만 아니 근데 나 진짜 나가고 싶어 근데 같이 가자 근데 나 진짜 근데 나 진짜 근데 나도 진짜 안 될 것 같아 진심으로 정말 죄송해요 일단 예신 만나보고 진짜 오버하면 우리도 나가자 머리같이 욕기 없는 사람들은 나가라 네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둘 셋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정말 죄송합니다 절반 실수로써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큰일 용기였어요 용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멤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아침이 되면 그냥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약간 너무 자기 자기 못대로 못하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정말 본능에 불과한 정말 일어난다 아 진짜 와 씨 어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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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는 거 어때? 빨리 갈게요 잠시만 잠시만 먼저 가지 마 다 같이 나 나 나 움직일 테니까 따라와 오케이 시작 아 진짜 싫어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싫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말 완전히 고맙습니다 진짜 yankee 살코짱 단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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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너무 힘들어 아 제발 제발 아무말도 하지 마라 악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안 힘들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진짜 싫어, 나 진짜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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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장해! 아 진짜.. 할게! 아!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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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화장실! 화장실! 아! 아!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제발!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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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나왔어! 나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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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왜 귀신이 안 나와? 나왔어! 아! 나왔어! 아! 너무 빨리 만나? 내가? 아! 천천히 여기 무조건이야! 여기 무조건이야! 이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자! 자! 시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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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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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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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바로 옆에 있었어! 전망이! 앞으로까지 해야죠! 앞으로까지 해야죠! 아! 아! 여기 사람 있어! 움직이고 있어! 아! 나 진짜 싫어! 여기 앞에! 앞에! 아! 아니야! 미안해! 사람이야! 잠깐만! 나 진짜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아! 저 못 가요! 빨리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어! 빨리 가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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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계단 있어! 계단 있어! 계단 있을 때는 괜찮아! 위험하니까! 계단.. 계단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아! 아! 우리 너무 멋있어! 우리 진짜 잘하고 있어! 맞아! 얼마나 왔지? 우리 많이 온 거 같은데?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잖아! 아니야! 나 진짜 무서워! 맞아! 나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못해! 아! 기브업! 기브업이 없어! 다음 기브업이! 기브업 해야 돼!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아! 제발! 빨리 하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빨리 하자! 그냥! 빨리 가! 진짜 미안해! 하나, 둘, 셋! 나 가!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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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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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저나야 된다고? 잠깐만 엘리에서 그런 게 없겠지? 막 열리자마자... 어! 진짜! 아, 너무 힘들어. 어? 왜? 펜바이트 이제 여기서 끝이래. 어, 맞아. 어? 어, 그러면 앞으로 어떡해? 저, 저 나갈게. 진짜로? 진짜로? 응. 참 고생했다. 아, 진짜 미쳤어. 아아! 아이, 저 좀 심상해. 아이, 참. 아, 그래. 나오고만 아까 나오지? 아, 안돼! 아아! 아아! 잡아야 돼! 아아! 이 집 봤어? 나는 못 봤어. 어? 나는 못 봤어. 아, 나왔네. 3번은 나오네. 3번 나왔어. 나는! 나는! 한 번도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어. 근데,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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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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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다 너무 좋다 잠시만 이 툰 잡아요 툰 진짜 오바 언니 너무 잘하고 있어 멋있다 진짜 잘하고 있어 진짜 무서운게 사랑이다 맞아 사랑이 제일 무서워 나는 지금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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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어 생각보다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어요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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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박이었어 내가 손잡았던 거 진짜 웃겼다 진짜 언니 대단해 리버스 때도 맞아 맞아 근데 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웃겼다 훨씬 무서워 와 대박이었다 빨리 뗐어 여기 옆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큐브니까? 나 진짜 싫어 맨날 들리는 거 아니야? 소리 지르는 소리가 그니까 근데 새벽에도 들리면 진짜 무섭게 아니 그 애기 소리 났어? 응 나 사실 기억이 없어 결만도 어 근데 솔직히 재밌다 과연 과연 무서운 게 있어 와 근데 이런 도시에 살아보고 싶다 와 데이허프를 찍고 있다니 어머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고구마? 응? 고구마 있어도 나 고구마인 줄 아 나 나 고구마 있어도라고 들었어 아 오토 오토 사내 그룹의 타이프 오토가 뭐야? 그 아까 말했던 거? 뭐 우동 같은 거 아까 말한 거? 그 미소 대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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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술성 어디? 우와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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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춥사 춥사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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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놓쳤어 그렇지만 내 눈으로 다 맞지 야 너 진짜 크다 근데 아까보다 좀 잘 보이는 거 같은데 어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뭐야? 왜 그래? 지금 너무 예뻐 우와 근데 그림 같아 그림 같아 진짜 와 근데 생일 때 이렇게 보낼 수 있다니 그러게 그러게 축하해 팬미님도 진짜 나 맨날 나 맨날 생일 때마다 스케줄을 뛰어냈는데 그러니까 그러게 감사합니다 잘한다 어? 캠핑? 글램핑? 어? 내가 말했었나? 아닌가? 다 말했었나? 말했었지? 말했었지? 글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진짜 혼자 보이는데 해서 말했었나? 미친 거 아니야? 나 아침이 진짜 기대돼! 와 일찍 일어나야지 일찍 일어나자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램핑 너무 좋다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우와 뭐야? 헐 우와 자연이다 나무다 나무 푸짓산 진짜 보이네? 오 우와 대박 진짜 마을 같애 너무 잘 들었네? 우와 너무 좋다 오 마이 갓 아악 와 그새 봐봐 우와 근데 별이 너무 잘 보이는데 뭐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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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예뻐 우와 신기해 향이 향이 저? 이거 왜 이러고 개요 신발을 신어 대욕스 대욕스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너무 좋다 애형이 너무 좋은데? 뭐야? 여기서는 벗고 와 대박 너무 좋아 주전자 뭐야? 뭐야? 헐 대박이다 이런데 나도 처음 와봤어 여기 불 날로 있는 겨? 어 그러네 제대로인데? 어 뭐야 이거 수립바도 네이 어프인데 어 선물이 있는디? 옷인가 이거? 열어보자 우와 귀여워 이번에 완전 벚꽃 아 그러네 벚꽃 색깔 아 귀여워 이거 우와 다 벚꽃이네? 아 벚꽃사탕이야 너무 귀엽다 이거 사탕 집게핀 헤어핀 집게핀 필요했는데 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다 다른데? 너무 예뻐 나 바로 쓸래 머리로 봐 헐 어 이거 그거잖아 어? 목걸이? 와 와 흑생이다 오 너무 예쁜데? 귀여워 우와 곰돌이 곰돌이 나무 귀여워 귀여워 보고 싶은데? 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 같이 찾아 우정템이야 우리 우정템 생겼잖아 우정템 생겼잖아 우정템 생겼잖아 우정템? 너무 좋아 우와 우와 이런 소파가 뭐야? 너무 편한데? 너무 편 우와 이 소파 우리 숙소에 드는 거 어때? 이거 진짜 편하네 우와 이거 진짜 좋다 여기서 잘 쓰여있어 우와 우와 이거 방에 하나 이거 방에 하나 쓰면 너무 좋은데? 아 정보점명 이거 정보점명 이거 정보점명 이거 정보점명 이 소파 정보점명 이거 소파 정보점명 와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여기 근데 뭔가 진짜 애니에 나올 거 같아 오 오 침실이다 오 네 파벗이 예뻐 네 예뻐 오 우와 뭐야? 잠옷 너무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다는 거 이게 진짜 잘 될 거 같은데? 와 근데 응 정말 좋다 뭔가 짐 아니고 별장 응 맞아 맞아 딱 놀러올 때 맞아 맞아 언젠가 많이 벌어서 아니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한 별장을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예약제로 우리가 돌려쓰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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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처럼? 예약제로 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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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맞아 맞아 놀러갈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추억을 남기는 거야 배고파 밥이 왔어요 왔어? 아 잠시만 잠시만 달려가요? 와우 헐 랍스터 아니야? 랍스터? 우와 과일 진짜 맛있겠다 근데? 뭐야 뭐야 파일이야 그거 아니야? 파일이야 리액션 대단히 뭐야 대산물 무침, 시푸드밥.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밥 먹는 게 처음이다. 신기해. 신기한 경험이야. 빵이 너무 맛있네. 뜯어먹어야 되나? 이거 지금이야. 두부야, 두부야. 지금 먹어야 될 것 같아. 오케이. 하나 더 한 거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 젓가락으로?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오케이. 그라탕. 그라탕 진짜 좋아해. 그라탕 맛 진짜 다 좋아. 감자. 아, 있어요? 안에 꺾어오니까. 아까, 아까, 아까. 잡지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아, 있구나? 응. 아, 왜иче 맛있겠다. 응? 아,Josh. 이 아기가 Mmming. 냐,은이. 여기 있는ен치. 이제 오늘의 도움보기. 본인 아기와 함께iot away. Weber, 진짜 맛있다. 미쳤다. 미쳤다. given. 이거 혹시 내가 먹어도 되니, 내가? 응? 먹어봐 진짜? 왜 안 먹어, 근데? 아껴, 아껴준 거야 아, 그래? 이거 먹어, 이거 이거 그럼 안 먹어 어, 고마워 나 바지를 안 좋아,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밸런스가 쫙쫙 맞게 쫙쫙 맞게 아껴둔 윤진아 언니는 아껴둔 근데 헌스는 진짜 그리고 먹는 거 까먹었어 그대로 끌릴 거 아까, 아까 단호 막, 어 맞다 난 무조건 먼저 그래도 항상 마지막, 제일 맛있는 건 마지막에 나는 먼저 맛있는 거를 마지막에 먹으려다가 배가 차렸어 그래서 난 먼저, 먼저 무조건 입이 행복해 와, 진짜 이번, 이번 데이 어플 진짜 매준던 것 같아 진짜 데이 어플 응, 진짜 데이 어플 느낌이야 진짜 데이 어플 느낌이야 진데이 어플 근데 여기 겁나 잘하더라 근데 진짜 무서웠어 그냥 연기를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안 달려오더라도 저기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브업을 안 할 수가 있어? 기브업 기브업 기브업, 기브업 기브업 어디쯤에 안 나와요? 불 있는 것까지는 했지 반납하고 바로 반납하고 바로 근데 불이 없는 건 좀 어바긴 했어 불이 없어? 손쪽들은 이제 버리래 중간에 반납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때 기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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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없는 건 좀 어바 기브업 아, 그때 그 순간에서 생각나서 너무 언제 언제? 뒤에서 막 보이지도 않아 나도 나도 근데 나왔대, 그래서 이렇게 달려갔는데 감독님이 막고 있어져 손이 이렇게 어색해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은 뒤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웃겨 근데 나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일하고 계시는 귀신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제일 좋겠대 근데 계속 그런 어둠 속에 오는 거잖아 그 소리를 계속 하루 종일 그니까 그리고 내가 나쁜 걸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소리 지려 나에게 그러니까 하고 엄청 화날 거잖아 맞아 제발! 이렇게 하잖아 미안해 미안하네 갑자기 너무 미안하다 진짜 잘 만들었더라 아니 진짜 잘 만들었어 거기서 약간 뭔가 허브 찍어야 될 것 같아 네? 허브?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조명 같기도 하고 뭔가 배에 새소리 잘 가 있어서 배 건물 다 있어서 근데 롤러코스터 이렇게 내려갈 때 팁을 알았어 배 안 간지러우고 하고 뭐? 나도 알았지 그냥 쓰는 것 처럼 뭐뭐? 아 쓰는 것처럼이 아니라 발을 그냥 아예 떼는데 나는 아예 떼? 떼? 떼는 거야? 바이킹걸 때부터 근데 나는 발을 이렇게 힘을 줘 봐 내려가요 나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내려갈 때는 등을 이렇게 하고 아예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면 너무 숨으니까 아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으으으으 자수한 말에서 응이 아니 언니 진짜 웃겼다니까 중간에 나 잘못한 것 같아 나 괜히 탔어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기우지 않아? 진짜 길고 계속 이래서 우리 맨 뒷자리였어 맨 뒷자리인데 이거 뒷가지가 심지어 맞아 그냥 이렇게 하면 자고야 없는 것 같은 느낌 네 언니 보지마 보지마 오늘 우선 시련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 진짜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야? 표현하자 나도 진짜 30초만이나 30초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자시자 너무 힐링할 것 같아 여기서 혜택감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러니까 5시 50분이라던데 아침? 일단? 커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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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배부려서 잠이 안 올 것 같아 지금 그냥 좀 걸어가고 싶어요 지금 난 좀 소화 될 것 같아 지금 배가 걸어야 될 것 같아 소질 것 같아 우와 너무 예쁜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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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주셨네 음 아 초콜릿도 있어 초콜릿 그 수모아 수모아 만들어야겠다 어 진짜 좋은 느낌스러워 응 땄어 지금 딱 살짝 태워줘야 돼 음 딱 맛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땄어 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근데 어 좀 조금 태워는 게 맛있어 근데 다 맛있어 아 우와 아 내 맛이 맛이 여기가? 여기 여기 초콜릿도 해봐 어떻게 초콜릿이랑 같이 같이 해? 그냥 그냥 비스켓 위에 초콜릿하고 이거 뜨거운 거 올려면 녹아서 녹아서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 인것질 잘한 건가? 어 어 야 떨어뜨릴 뻔 초코 초콜릿이 안 녹았어 근데 맛있다 구워먹는 게 왜 이렇게 맛있지? 그니까 어 잘 이거 어 돼있나 응 음 음 맛있다 와 진짜 그림 같아 와 근데 달 붓두칠상 모양 보이지 않아? 오오오오오 그림 같은 거 오늘 근데 진짜 달이 별이 완전 잘 보여 와 약간 여기 약간 사진 같아 응 응 딱히 이런 것이 있대 그니까 정말 대욕장이다 진짜 짱이다 정말 짱이다 편의점 가고 싶다 어 인정 편의점이 있어? 있어 그래? 근데 좀 15분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15분? 뭔가 직접 가는 게 더 재밌지 않아? 응 뭐야 웃음 어디서 해? 구라 언니랑 멤버 한 명 먼저 가고 싶다 지하 씨가 가고 싶다 지하 씨가 가고 싶다 지하 씨가 가고 싶다 네 윤진아 나 사진 좀 찍어 줘 사진? 구라 언니랑 지하 편의점 다 먹고 그 사이에 우리가 케이크를 꾸밀 거래 네. 좋은 생각이에요. 편의점 갈 사람 갈게요. 나 갑니다. 윤지는 화장실 다녀올 수 있나요? 저도 화장실 갈게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다닌다. 헤이. 안녕하세요. 따뜻해. 너무 재밌겠다. 어디 쓰는 동안 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래. 레터링 먼저 할게. 너무 좋지? 응? 같이 해도 돼. 생일이니까.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호라 언니의 생일이 옵시다. 카메라가 한 대인 것 같잖아요? 이제 시작이야. 카메라 꺼. 재밌는 거 하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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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잠시만. 너무 감동이다. 어떡해?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남겨지는 게 너무 감동이야. 뭔가 뭔가 뭉클해? 뭔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